여러분은 결혼하는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아시나요 정말 놀랍게도 맞벌이 시키는 남자를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리죠 둘 다 중소기업이고 합쳐서 세후 600 벌고 있어 남편이 340 내가 260이고 10개월 된 아기 있어서 육아휴직 중이야 근데 남편은 월급을 시토한테 다 가져다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하라는 거야 그럼 경력이 쌓이고 연봉이 오르지 않겠냐고 말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개꿀 빨면서 취집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순 없으니 엄마 사랑을 받아야 한다 주장 중인데 이거 진짜 너무 서운하고 속상해 미치겠어 나는 우리 한국 여자의 멋진 마인드를 보시죠 그리고 다른 한국 여자들도 atm 성능 지음망인데 말디껍게 하네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했어야지 맞아 그냥 돈 좀 보고 애들 셋 낳고 키웠으면 서로 행복했고 나도 그럴 걸 그랬어 사랑해서 한결혼인데 atm 성능 별로라 착잡해 나는 우리 한국 여자들 남자들은 와이프 전업주부가 그렇게 싫어 전업하는 여자들 열심히 애 키우는데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거 할 말이 없어 와이프 전업시킬 능력도 없는 한남들 전업 어쩌고 떠들고 있네 라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마인드가 보이시나요? 그런 논리라면 한국 여자들은 남편 전업시킬 능력도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요? 양성은 평등해야 한다 아가리 터는 게 우리 한국 여자들인데 양성 평등하게 일하자고 말하는 게 그렇게 싫은 걸까요? 가부장 제도를 반대하는 의미에서 비혼이 아닌 반혼이라는 등신 같은 단어는 왜 만들었습니까? 그냥 한국 남자랑 결혼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여자들 꾸역꾸역 한국 남자 결혼해서 맞벌이 하기 싫다 징징거리지 말고요 그리고 저는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이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맞벌이는 필수다라고 말하는 남자와 내 여자 내가 책임지고 먹여살린다라는 남자를 비교해줘 둘 중 어떤 한남이 나을까 한남들 다 거기서 거기이긴 하지만 여시들 생각은 어때? 라는 질문에 달린 16개의 댓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남자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댓글과 맞벌이 하자고 말하는 남자는 친구도 하기 싫다는 발언 맞벌이 하자고 하는 남자의 단점을 우수수 쏟아내는 여자들 맞벌이 하자고 하는 남자는 쪼잔하고 산후조리원도 반반하자 말할 것 같음 이라는 이 모든 16개의 댓글을 봐보시죠 단 한 명의 여자도 맞벌이 하는 남자가 괜찮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여자들 중 대부분은 취집을 원하는 여자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자면 패미하는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여성편을 들고 취집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과거 취집하는 여자들이 실제로 많은지에 대해 투표를 했는데 거의 없다 20%를 빼면 나머지 80% 여자들은 모두 취집하려는 여자를 봤다고 답했으며 취집하고 싶어하는 여자들 50%가 넘다고 투표한 여자들을 보시죠 이 여자들은 패미니스트들인데 패미하는 여자들이 같은 여자 통계를 저렇게 내고 있다는 거죠 어떤가요?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자는 과연 취집을 원하지 않는 여자일까요? 결혼하고 나서 약속의 5년 10년이 지난 다음 날 일하기 싫으니까 취집할래 라는 여자가 아닐 거라는 보장이 있으신가요? 취집하고 싶어하는 여자 존나 만화 꿈이 취집이라 말하는 여자도 있고 개대기 없다니요 라는 이 말이 거짓말 같으신가요? 경력 단절돼서 애 낳기 싫다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경력 단절이고 뭐고 회사 가기 싫다 서운하다 땡깡 부리는 한국 여자들 참 한심한 여자들의 근황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?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은희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집안에서 반반 가사하자는 개소리를 짓거리지 마라 한여들아 예술